안녕하세요. 20일 완성 중국어 패턴회화 왕초보편의 김지영입니다. 첫 번째, 나는 어디어디 장소에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이때 쓰는 동사가 뭐냐면, 이 글자. 자, 발음이 사이, 사이. 자, 이거는요, 워, 자이, 그리고 장소 이렇게 집어넣어서 나는 장소에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줘요. 자, 여러분, 자이 뒤에는 무조건 장소가 따라온다는 거 잊지 마세요. 워, 자이 뒤에 장소, 요렇게. 자, 그럼 패턴 여러분 두 번만 읽어볼게요. 나는 어디어디에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워, 자이. 다시 한번 워, 자이. 예를 들어서 나는 학교에 있습니다. 그러면 워, 자이, 학교. 나는 사무실에 있어요. 워, 자이, 사무실. 요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A자리에다가 장소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여러분, 나는 집에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자, 나는 집에 있습니다. 어디어디에 있다는 자 있으니까 워, 자이. 여러분, 요 글자가 이제 집, 가, 자예요. 집, 가, 자. 발음은 지야. 지야. 자, 그러면 나는 집에 있어요. 발음은요, 워, 자이, 지야. 다시 한번 워, 자이, 지야. 그렇죠. 나는 집이야 말씀하실 때는 워, 자이, 지야. 요렇게 써주시면 돼요. 지야 외워두세요. 그 다음 여러분 두 번째, 나 회사에 있어.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회사라는 두 글자는요, 요거 꽁, 그리고 요 뒤에 거는 시가 절대 아니고 쓰라고 하셔야 되죠. 회사는요, 꽁, 쓰, 꽁, 쓰. 자, 그러면, 어? 나 회사에 있어. 한번 해볼게요. 어디어디에 있습니다. 장소는요, 워, 자이, 꽁, 쓰. 요렇게 말씀해주시면 돼요. 한 번만 더. 워, 자이, 꽁, 쓰. 그렇죠. 자, 여러분 다음 거. 나는 사무실에 있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회사는 꽁, 쓰였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 사무실에 있어. 라고 하실 거면 자, 사무실. 요거 세 글자라서 발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끊기고요. 빵이 아니라 빤에서 끊겨요. 빤. 그 다음에 여기는 꽁, 그리고 시. 요렇게 들어가요. 자, 성조 넣어볼게요. 빤, 꽁, 시. 다시 한번. 빤, 꽁, 시. 이번에는요, 나 어디어디에 없습니다.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어? 뭘 붙여요? 역시나 우리가 알고 있는 뿌자를 붙이죠. 자, 여러분 뿌을 붙였는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게 사성이니까 뭘로 바뀌어요? 이성으로 성조가 무조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뿌, 자이, 는 안 돼요. 자이, 사성이 오면 무조건 뿌 올려주세요. 자, 없습니다. 뿌, 자이. 보좌이. 근데 여러분 이게 딱 보니까 뭐냐면, 우리말로 부재중 할 때 부재거든요. 한자로 그대로 부재중. 저 집에 없어요. 저 부재중이에요. 라고 할 때 부재. 그거 그대로 저는 없습니다. 보좌이. 사용해 주시면 돼요. 너무너무 쉽죠? 자, 나는 없습니다. 나는 어디어디 장소에 없어요. 라고 하실 때는요. 다시 한 번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나는 어디어디 장소에 없어요. 라고 해서 그럼 여기다가 장소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저 집에 없어요. 저 부재중이에요. 자, 택배기사님께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저 집에 없는데요. 라고 하실 때 나는 없다. 그 다음에 집은요. 지하. 붙여주시면 돼요. 지하. 해볼게요. 다시 한 번 그렇죠. 자, 워보좌이. 저 부재중이에요. 보좌이. 외워두도록 하세요. 여러분 다음 문장. 그는 회사에 없어요. 자, 이번에는 워 대신에 타 넣어 볼까요? 타 없습니다. 보좌이. 그리고 회사. 여러분 회사 두 글자 발음은요. 공스. 뭐라고요? 공스. 그렇죠. 자, 그러면 그는 회사에 없습니다. 타 보좌이 공스. 다시 한 번. 타 보좌이 공스. 그렇죠. 자, 나는 없습니다는 워보좌이. 그는 없습니다. 타 보좌이. 이렇게 넣으시면 되죠. 자, 선생님은 학교에 안 계세요. 한 번 해볼게요. 여러분 선생님은 랏시 넣으시면 되죠. 랏시. 그 다음에 없습니다. 보좌이. 없어요. 부재중이에요. 어디에요? 학교. 쇄샤오. 여러분 이거 문장으로 읽어보면요. 여러분 선생님 오랜만에 봤어요. 다시 한 번. 랏시. 뭐라고요? 랏시. 다시 한 번. 랏시. 자, 선생님은 어디 어디에 없어요 하실 때는 랏시 부자이. 뭐라고요? 랏시 부자이. 다시 한 번. 랏시 부자이. 여러분 어디 없어요? 학교에요. 쇄샤오. 자, 붙여볼까요? 랏시 부자이 쇄샤오. 다시 한 번. 랏시 부자이 쇄샤오. 다시 한 번.